다른거는 다 애기몰건이예요 고기 사셨어요? 고기? 네 고기 누구 드리려구요? 아 시부모님이 드리려구요 아 그냥 턱만 가죽하고 올라올 때 김치 가져올거에요 시끌김치 맛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사람이니까 김치 만들었지 몰라요 그래서 김치는 시어머니 보내주세요 어머니 김치 주세요 참 애교 만점 며느리네요 네 어머님 저에요 네 아직 멀었어요 네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요 네 군대를 갓 제대했을 무렵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며 이 길을 거슬러 고향을 떠났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꿈이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돈 다 벌어야지 생각하고 올라갔는데요 여기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진짜 시골에서 고생한거는 고생도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니까 지금 시골에 가는거겠죠 결혼하고 애 있으니까 애도 낳고 있으니까 지금은 행복합니다 아 이거 안주셔도 돼요 안주셔도 돼요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가녀오시고요 김치 많이 가져오세요 네 3년 전만 해도 혼자 가던 고향길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든든해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올해로 40년. 길도 많이 변하고 주변 풍경도 변했지만 그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버님 같듯이 고향이란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엄마 품? 우리 어머님은? 따뜻한 아랫복 같아요. 명절 때 엄마가 시골에서 따뜻하게 엿 고와서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거는 평소에는 못 보는 맛이잖아요.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있는 맛이 그렇게 조총같이 끈적끈적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맛볼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한눈에 확인되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선물 많이 준비하셨나 봐요. 트렁스가 부족한 건가요? 그래도 가족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도 설명절에 경기가 어려워도 명절만큼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명절 때마다 이렇게 다들 모여서 가시나 봐요? 네. 우리는 항상 차 두 대로 가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전용차로 탈 수 없이 길이 많이 맹켜가지고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명절 때는 이렇게 막혀도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이렇게 형제들과 같이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올라와다 보면 또 이렇게 충전해서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서둘러 출발한 이들은 대부분 고향집에 도착했을 시간. 북쪽이던 휴게소에도 여유가 찾아왔네요. 동행을 청한 취재진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한때는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이 길을 오갔었는데 이제 두 내외만 길을 나섰습니다. 나이가 들고 크면서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흩어지게 돼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명절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지내고 정말 가족이 되는 거 그게 명절인 것 같아요. 원래 어머니는 품이 제일 좋잖아요. 나이 들어도 어머니한테는 그런 자식이고 다 부모님은 흔을 것 같은 거 아닙니까? 평소에 어머니께 그렇게 표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냥 가면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올 때가 많아요. 사회가 그런가 내가 못하는 건가 그걸 모르겠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머리가 반대기 된 아들은 그동안 표현 못했던 수줍은 고백을 어머니께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고향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는 그 마음 알고 계시겠죠? 감이 깊어지자 경보석도로의 종착지 부산 톨게이트는 평소보다 더 한산해졌습니다. 오늘 이번에 좀 기성객들이 좀 많았나요? 요번에요. 요번에는 좀 안 많았는데요. 이번 명절은 좀 많이 안 했어요? 네. 어제도 어제 여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날씨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첫눈 왔어요. 첫눈 왔어요? 그 전에? 오늘 밤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느라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3,200원입니다. 설날 아침. 감사합니다. 1,800원 드리겠습니다. 3,200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차가 많으면 한 2,000원 정도. 안 많으면 차가 요즘 핥했을 때문에 그래 안 많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어떻게 돼요? 확실히 천... 보통은 1,600원 정도 지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인사도 1,600원 하시겠네요? 아니요. 1,600원 더 하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누가 제일 생각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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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요. 돌아가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드릴 시각. 부산 톨게이트 앞은 주차장이 됩니다. 어디 가세요? 성명하러 갑니다. 여기 서 있는 차들이 다들 성명객들인가요? 네. 곁에 계실 땐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빈자리. 그 넓고 따뜻했던 품이 간절해지는 날입니다. 어디로 가? 언니. 이쪽으로 가야지. 형님.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저 내려옵니다. 납골당에 모신 후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6년 전 떡볶이 6년 전 떡볶이